재생크림 언제 써야 될까요?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홍조가 정말 정말 심할 때, 혹은 피부과 시술 다녀오셔서 어떤 제품을 발라야 할까 고민되실 때 재생크림 바르시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피부가 좀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좀 푸석푸석하다 그럴 때 재생크림 바르시면 장벽 개선을 굉장히 빠르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재생크림을 스스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재생크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성분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각각 4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은 우리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었죠?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나, 홍조 피부가 너무 심할 때 세콜지 제품 쓰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3가지 제품을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콜지 이 성분의 기작을 살짝 짚고 넘어가면 우리 피부 가장 겉면에 있는 각질층 있죠? 그 각질층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그때 찰흙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찰흙을 구성하고 있는 게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이거와 흡사한 지질 구조를 가진 것들을 넣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발라주게 되면 흡수도 돕고 장벽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겠죠. 병풀 추출물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병풀 추출물이 들어간 것과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간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 병풀 정량 추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통 이제 성분상으로 볼 때 병풀 추출물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어떤 성분을 끄집어냈냐면 되게 유효한 성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끄집어낸 것을 우리가 이제 병풀 정량 추출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풀 정량 추출물에는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티게시드, 마데카시게시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마데카소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재생을 돕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 그것이 이제 병풀 추출물에서 추출한 가장 유효한 핵심 성분들을 넣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병풀 추출물 자체는 없는데 마데카소사이드만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시아티코사이드 이렇게만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병풀 추출물에서 유효성분만 끄집어내서 집어넣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연고나 아니면은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했을 때 1% 정도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워낙 그 유효한 성분만 뽑아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량 자체가 1% 정도가 연고에 들어가는 정도의 함량이라고 하니까 화장품에 들어갔을 때도 굉장히 높은 함량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병풀 추출물이 그러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유효성분이 병풀 추출물이기 때문에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희석이 되어서 아무래도 들어가 있겠죠. 병풀 추출물 자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제가 여드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병풀 정량 추출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재생에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GF는요. 보통 전성분상에서 EGF라고 명명되는 것이 아니라 RH올리고펩타이드 혹은 SH올리고펩타이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저 밑에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배합 한도가 0.00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화작품 법상으로 딱 이 배합 한도를 정해놓은 것이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0.001%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EGF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의 생존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세포가 재생하는 것도 어렵고 그 재생주의가 참 점점 더 느려지기 마련인데 세포의 생존률을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재생크림에서 판테놀을 한번 볼 건데요. 자 판테놀이 얼마나 좋은지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판테놀은요. 우리가 사실 보습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는 성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비판텐 연고? 저도 사실 저희 애기한테 엄청 많이 썼던 그 엉덩이 짓물렀을 때 많이 썼던 연고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도 마찬가지로 판테놀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니면 재생을 촉진해주고 이런 성분이 바로 판테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피부에서 작용을 하느냐? 자 첫 번째 논문부터 볼게요. 이 연고는 판테놀 기반 제재가 피부 수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농도가 참 중요한데 1% 이상이 들어가면 충분했다. 수분 손실을 막아준다. 이런 내용으로 그 연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판테놀이라는 성분은 1% 이상이 들어가면은 수분을 보충해주는 데는 충분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논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논문도 한번 볼까요? 덱스판테놀이 함유된 크림으로 관리를 했더니 피부 장벽 복구와 각질층의 수분 공급이 상당히 향상된 반면에 피부 거칠기 염증은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여기에서 갑자기 덱스판테놀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 논문에서는 없었는데 두 번째 논문에서부터는 덱스판테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논문에서도 역시나 덱스판테놀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피부과 미용 시술 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레이저 시술 받았거나 박피 시술 받았거나 문신하셨거나 이런 거 했었을 때 상처 치유의 덱스판테놀의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봤더니 표면적인 피부과 시술 후에 초기에 적용할 때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논문이 쓰여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 논문도 마찬가지로 덱스판테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7일간 치료를 했더니 각질층의 수분 공급이 개선이 되고 피부 수분 손실이 감소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논문이 쓰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논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그냥 판테놀과 덱스판테놀이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덱스판테놀이야말로 장벽을 개선하는데 피부를 좀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테놀이 메인인 제품인 경우 재생크림으로 그 상세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하게 되면 L판테놀이냐 DL판테놀이냐 D판테놀이냐라는 것으로 나뉘어지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화장품에서 쓰이는 것이 DL판테놀입니다. 그리고 덱스판테놀 이렇게 있는데요. 수분을 보충해주고 재생을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 DL판테놀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쁘고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덱스판테놀이 조금 더 유효하게 재생을 돕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고와 크림의 차이는 뭘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비판텐 연고 그렇게 좋다는데 얼굴에 바르면 안 되나요? 혹은 비판텐 연고 그냥 아이크림처럼 바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참 많이 주셨는데 연고와 크림의 차이는 뭘까요? 자 크림은 물을 기반으로 해서 유효성분을 넣은 거고 연고는 뭘까요? 꾸덕하잖아요. 기름을 베이스로 유효성분을 넣은 겁니다. 연고 바르고 나서 뭔가 우리가 물로 씻어내려고 하면 잘 씻어지던가요? 잘 안 떨어지죠. 근데 그거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면 꾸덕하기도 꾸덕하거니와 그것을 닦아내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고는 연고답게 국소 부위에 쓰시는 게 맞고 화장품은 화장품답게 얼굴 전체나 목 그 다음에 내가 좀 재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몸 부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림과 연고를 너무 혼용해서 쓰시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뭐 안 된다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크림은 크림처럼 연고는 연고처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판테놀의 적정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이거를 논문 재료를 찾으려고 정말 너무너무 노력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특허에 등록된 부분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특허 등록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48항을 보면 판테놀의 함량이 0.01% 미만일 경우에 외용재로서 효능을 갖기에 좀 너무 낮은 수준이고 그 화장료 조성물 중에서 판테놀의 함량이 10%보다 높을 경우 화장품 조성물을 사용하기에 피부 안정성에 우려가 있고 용해시킬 수가 없어서 제형 중에 배합이 좀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특허를 등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등록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효한 성분이 우리가 왜 아까 첫 번째 봤던 논문에서는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1% 이상 10% 미만의 그 판테놀 제품을 사서 골라서 쓰시는 것이 뭔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량이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갖고 왔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2%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덱스판테놀이나 DL판테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앰플과 크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갖고 온 제품은 바로 차앤박의 뮤제너 카밍 앰플입니다. 차앤박에는 두 가지 앰플이 있는데요. 하나는 알로에베라가 있고 하나는 없고인데 저의 경우는 알로에베라 잎이 조금 막을 쳐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물론 진정의 효과도 있지만 저의 경우는 알로에베라 잎이 없는 카밍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제품은 너무 오랫동안 썼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 제품은 진짜 참 좋습니다. 여기에는 덱스판테놀이 2%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마데카소사이드 아까 기억나시죠? 유효성분 마데카소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재생은 이중으로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성상 자체가 되게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는 것처럼 굉장히 꾸덕해요. 그래서 오전에 뭔가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기보다는 저녁 때 차라리 이 앰플을 바르고 주무시는 게 낫습니다. 언제? 재생이 필요할 때 내가 오늘 너무 여름에 막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자극이 심한 것 같다. 피부가 좀 뒤집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제품 바르면 앰플이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이불 덮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어떤 수분과 어떤 막이 함께 씌워져서 피부가 좀 편안하게 진정되는 것 같은 카밍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는 앰플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 제품을 참 오랫동안 써왔어요. 그래서 다시 써봤는데 여전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뷰를 하려고 다시 들고 왔는데 누구나 어떤 피부에나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너무 내가 무거운 앰플이 싫다. 두꺼운 앰플이 싫다. 이런 분들은 이게 조금 안 맞으실 수 있고 디오디너리와 그럼 차앤박의 차이점은 디오디너리는 히알루론산이 메인이기 때문에 뭐죠? 수분을 꽉 쥐어주고 있는 거고. 그쵸?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물론 들어있기는 하지만 재생을 돕는 그런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피부가 재생을 하려면 보습이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보습도 돕고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재생의 앰플로는 참 이 제품만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앰플입니다. 자 다음 제품은요. 비판텐 연고사와 같은 바이엘에서 만든 비판톨 크림입니다. 비판톨 크림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데일리 크림과 나이트 크림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저희 아기가 워낙 그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데 잡에서 많이 받다 보니까 피부가 또 불그스름해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좀 잠재워주느라고 그 판테놀 연고를 열심히 발라줬는데 전에는 에스트라를 처방받아서 발라주다가 판테놀은 어떤가 싶어서 한번 발라줬더니 역시나 잘 맞더라고요. 자 비판톨에는 2.5%의 덱스판테놀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2.5%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장벽을 개선해주는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죠. 나이트와 데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겁냐 조금 가볍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무겁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어버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둘 다 발림성은 너무 좋은데 토너 없이 바로 제품을 얼굴에다가 바르게 되면 약간 좀 뭔가 하얗게 되다가 좀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재구매에서 100%라고 투표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말에 되게 동의를 하고 싶은 게 정말로 다시 구매해서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0ml여서 그 용량 자체는 좀 작아서 굉장히 펌핑 타입이라서 또 그런지 굉장히 금방 쓰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 통을 좀 금방 비우고 있다라는 느낌? 백스판테놀 함량이 너무 높지 않은 걸로 써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비판텐 연고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맞았다라고 할 때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력이나 그런 거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비판텐 연고가 너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을 써서 같이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판텐 연고는 연고대로 그 다음에 또 크림은 크림대로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유세린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림이죠. 히알루론 나이트 크림입니다. 이 크림도 참 잘 만들어진 크림인데 이 크림 안에 판테놀 들어가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안에는 덱스판테놀 3%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바르고 주무셔야 맞는데 왜냐하면 판테놀 제형 자체가 되게 꾸덕하고 조금 뻑뻑하게 발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는데 아침에 바르게 되면은 좀 무겁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건성이 쓰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나이가 좀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60대가 쓰시기에 굉장히 맞는 제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발라야 되는 나이입니다. 화장품 안에 어느 정도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발라야 약간 막을 씌워주면서 보습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시어버터를 무조건 피하시지는 마시고 나이가 조금 있고 피부가 좀 주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좀 이렇게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제품들을 저는 발라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을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겹 정도 바르고 주무시면은 재생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옆에서 소개했던 차앤박하고 이 크림의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면은 진짜 푹 잔 것 같은 뭔가 피부가 확 좀 재생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저는 과거에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피부가 업앤다운이 정말 심하고 정말 잘 뒤집어지고 특히나 여름에 저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8월까지가 제일 피부에서 혹사당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환절기랑 여름에 이 자외선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을 그렇게 발라도 항상 얼굴이 붉으스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제가 쟁이고 사는 게 세콜지 혹은 판테놀인데 저의 경우는 사실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조금 더 잘 맞아서 저의 경우에 에스트라를 요즘에는 계속 쓰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에스트라를 만나기 전에 이 크림들을 계속 꾸준히 발라왔고 세콜지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판테놀도 한번 경험해보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써보셔야 내가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세콜지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제품이 있다면 다 끝까지 쓰신 다음에 다음에 내가 저걸 한번 구매해서 써봐야지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라로시포제입니다. 라로시포제 명불허전 어떻게 보면 판테놀 크림의 1등이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맡았던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애정이 많고 제가 판테놀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바로 시카플라스틱 반 B5입니다. 라로시포제의 성분을 좀 보면 역시나 판테놀 들어가 있고 덱스판테놀 5%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마데카소사이드 이중으로 벌써 장벽 개선을 돕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병풀이 추출물 또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데노신이 있고 하나는 없고 그래서 은색이 주름 개선을 돕는 크림이고 파란색이 우리가 주름 개선 기능성은 없지만 약간 좀 꾸덕한 제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꾸덕한 제형을 너무 좋아해서 그 판테놀의 전형적인 그 꾸덕한 질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단방했었을 때 1년 내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가장 효과를 많이 보려면 그냥 저는 이 제품만 계속 덧발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여러 가지 제품을 단계별로 바르신다라기보다는 피부가 재생이 필요할 때는 어떨까요? 되게 많이 지쳐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림을 차라리 두 번, 세 번 얇게 덧바르는 것이 가장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재생크림을 바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산뜻한 것처럼 정말 싹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30대 후반부터는 이 산뜻 버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가지 제품은 피부 타입으로 나눠서 건성은 파란 라벨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성이나 복합성은 은색을 1년 내내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로슈포제를 혹시라도 한 번도 안 써봤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으로 시작하시면 아마 다른 제품도 다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아토팜입니다. 자 아토팜에는 10%의 판테놀이 들어가 있어요. 아토팜의 10%는 덱스판테놀과 디엘 판테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10%를 구성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세콜지가 들어가 있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판테놀의 10%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주 재생을 하려고 작정하고 만들었다. 판테놀 함량이 높은 만큼 처음에는 높은 함량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목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써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특히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좀 심각하게 손상됐거나 좀 내가 복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 바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토팜과 제로이드가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바르는 성상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제로이드 크림은 다 너무 좋은데 저 같은 건성은 바르고 나면 좀 부족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성분상으로 보면 당길 수가 없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한 두 겹 정도 더 발라야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제로이드와 이 아토팜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 제품은 세라마이드도 잘 맞고 판테놀도 너무 좋고 둘 다 한꺼번에 쓰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아토팜 제품 쓰시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피부가 뒤집어졌거나 피부가 완전히 예전 같지 않고 뭔가 푸석푸석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 단계 바르시지 마시고 비타민C나 레티놀도 잠깐 쉬시고 오늘처럼 소개해드린 재생크림들을 한 개만 계속 레이어에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도포해서 피부를 좀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피부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